으 주로 출발합니다 김이로가 좀 머뭇 으 이제 김민호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봄 일단 서로서로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자기 리듬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으 김일호 포핸드 전화 아아 저희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요 예 자 김민호의 서비스 긴서브 출발 하지만 주입니다 떴는데요 왔어요 양성현의 서브 김인호 김민호의 득점 부권에 좀 범실이 많았는데요 좀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예 아 어 으 미뤄 서비스 아 đ違う 영상 Gam 2 그냥 리드하는 상황입니다 아 김일호 아이У 되성 안 양성현은 점점 뒤로 물러나 합니다 워bridap 제자리에 있느냐 그런 면도 크기 때문에 김민호 양상현은 막아내고 있어 나머지 공격이나 넬리 면에서는 지금 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양상현 따라갑니다 포핸드 탑 스피인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김민호 포핸드 탑 스피인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 코스로 벌어지는데요 양상현의 공격 포핸드 탑 스피인 정면 떴어요 3구 받아내고 있는 김민호 아 이번엔 맞지 공기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걸렸습니다 오늘도 그거를 잘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호의 공격 조금 더 자세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가 코스에 양상현 많이 떴습니다 아 떴습 김민호의 백핸드 플레이 그렇기 때문에 양상현 선수가 죽여넣고 볼이 많이 튕겨나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양상현 선수가 죽여넣고 볼이 많이 튕겨 나가는 경우 오오 오오 동점 상황입니다 김민호가 먼저 오오 그전 맞 슬쩍슬쩍 밀어주고 있는데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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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другой Oprah 오오오오오오!!!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김민호의 백 양상현의 한글자막 by 한효정